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도 중복을 해서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보험을 두 개나 가입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가스를 이용해서 또 가스사고가 났을 때는 두 가지 보험이 모두 다 중복이 되어야만 재산상에 아니면 신체적인 파고에 의한 보상이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가입해도 되나요? 네, 필요에 따라서 중복해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스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스사고를 인한 배상책임을 사고를 담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화재, 폭발, 붕괴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필요의 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가스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둘 다 가입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